안녕하세요. 영화 사랑의 가위바위보 연출을 맡은 영화감독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소탈하다면 많이 듣습니다. 생긴 건 시츄해 보여도 제가 소탈 그 자체거든요. 시츄요? 차가운 남자, 도도한 남자 시츄?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은 무사히 연애 사업만 잘 안되는 그런 한 남자의 사랑을 찾아가는 혹은 분투하는 내용을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 안에 담은 영화입니다. 이 운처리한 인물이 어떤 분들한테는 안쓰럽기도 하고 또 짜증나는 어떤 그런 인물일 수도 있는데 사랑스러운 캐릭터로 보여줄 수 있는 배우가 바로 윤계상 씨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박신혜 씨는 영화 속에 운처리한 인물이 운명적인 사람을 만났구나라고 한 번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남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인상과 이미지를 가진 배우가 필요했던 것 같고 또 박신혜 씨가 아주 예쁜 눈을 가진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에 더 이상 적합할 수 없는 그런 배우였던 것 같아요. 사랑을 찾는 이유는 마음의 어떤 안전과 평화를 찾는 상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자연을 찾아가는 이유가 자연을 통해서 치유받고 어떤 에너지를 충전하고 뭐 이런 모티브로 자연을 찾곤 하는데 특히 이제 남산은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어떤 위안을 주는 곳이기도 하고 또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이기도 하고 추억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내가 네 엄마도 가위바위보 게임으로 보셨어. 여기서. 코오롱 스포츠의 아웃도어도 아주 쉽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능성과 편의성을 주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서울의 남산이라는 곳이 코오롱 아웃도어를 통해서 추구한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위바위보를 할까요? 네? 제가 이기면 같이 저녁 식사를 해주세요. 제가 지거나 비기면 이걸로 끝! 귀찮게 안 할 거고요. 사람이 자연을 떠나가서 살 수 없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을 떠나가서는 살 수 없다는 그래서 인생의 근본자를 찾는 과정이 의미의 속사를 들여다보면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것이 자연이다.